한 번 더 맞춰주십시오 감독님 음영 감독님 홍콩 익스프레스 음악 한 번만 더 무용 오늘 첫 무용이라서 한 번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여기서부터 연기겠네요 아 오케이 스피커 스피커 맞아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한 번만 더 하자 네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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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veries set 안 evite go 손해Matt 한 번 태워버릴게 예예 이젠 쌓아볼 순 없어 Howveries set 오래를 판 la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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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, 그들이 딱히 양을 드디어 하려는 거야. 세티 언니! 연희 형, 연희 형하고 동영상. 잠깐만요. 예. 네 그래, 그들이 딱히 양을 드디어 하려는 거야. 네 그래, 그들이 딱히 양을 드디어 하려는 거야, 그들이 딱히 양을 드디어 하려는 거야. 자 왜 좋아? 오래간만에 듣는데도 안 그러나? 안녕하세요. 몰라요 사랑의 그 말이오 씻지마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 말이오 사랑의 그는 참여 주니는 성공 사랑의 그 말이오 저녁을 이루고 정의의 그 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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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